연애가 지민이 재택되니까 축하드립니다. 괜찮은데 조금 few steps 다 다 다 다 다 포기 두 번이 왔어 안 오늘 이 앨범 도움이 와 내게로 컴백 우우 너의 작은 수별 하나까지도 그리와 내게로 컴백 우우 제발 너 없는 내 하루가 아무처럼 번져가 에브리데이 내게로 컴퓨터 내게로 컴퓨터 저희는 지금 콘서트 준비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건 데이 원 근데 진짜 여기 막상 오니까 진짜 어 나 아 나 할 텐데 콜 뭐야 콜 저 뭐야 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어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그러면 넘나 그럴까 하나 sold 둘 둘 서비스 태풍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제 번호를 외우는 걸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들. 번호를 외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요우, 호이, 번호 외우는 거 헷갈리시나요? 진짜 너무.. 처음 뭐든지 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3번 입고 또 2번 근데 여기서도 또 3번 입고 와우. 역시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방금 마지막 곡 제로 마야를 끝났습니다. 어쨌든 일단 순서랑 그런 거 번호 마킹 이런 건 다 끝냈어요. We got through it all. One by one. Now we just gotta bring it all together. And start from the top. From the top. This means the top. We did it. A whole concert. The cue sheet. It's a secret though. But it's awesome. Just like you guys. OEE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t. Eight. Eight. Nine. 훈 Let's just make out this Let's just make out this Let's just make out this world 스며든 너의 꿈 백박 속 커지는 빛 널 비해 흔든 노이즈 이 모든 건 눈 뜨면 사라지는 일루션 새로운 감각에 눈 뜬 순간 더 하나의 세계로 연결된 맘 더 깊은 음악 속에 널 느껴봐 요이 What's u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저번에는 다른 체육관을 빌려서 했다면 여기는 또 아예 또 다른 짐볼 정글짐 타고 그래서 이 장갑도 낀 건데 네, did you just hear that? We gotta gather around for more instructions We always have a lot of meetings Because we gotta discuss about what's needed and what's not A lot of discussion, a lot of agreements A lot of talking and a lot of communicating Because everything that we do Everything that you guys witness Everything that you see us do It's because of the people that you see right now It's because of the people that you see right now Like These are the people that help us Oh, what are you?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Oh, this is C.O.T.O.T.O.T.O.T.O.T.O.T.O.T.O.T.O We are wearing gloves right now We are wearing gloves right now For what? For that? For that? Okay Let's see you guys later I don't care 매일 이곳에는 저희 선배님들의 공연만 보러 왔었는데 우리의 무대를 하러 이렇게 오다니 부족무리하고 LED 너무 화려해가지고 굉장히 더 떨리게 만드네? 선배들 인사할 때 언젠간 나도 여기서 해야지 언젠가는 우리 제조 경기장에서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근데 여기가 오늘인 줄 몰라서 체조 경기장 그냥 체조 경기장 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냥 그게 이 이름이랑 그 매치가 아닌 거죠 잠실은 알았어 그냥 체조 경기장이랑 여기랑 내 이미지랑 여기 와보니까 우와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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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 차라리 포즈를 하면서 한 번 잡는 것 같아요 우야 우야 아 아 요 어디서 시니 오 이 콘서트 backstage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 여러분들은 2개월 동안 여기가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남은 2개월 동안 그 때까지 여기가 왔어요 제가 왜 이러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었죠 이 콘서트 일어날 수 있는 콘서트 일어날 수 있었네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도와드릴 수 있었네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콘서트 일어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콘서트 일어날 수 있었네요 이 계획이 올 수 있는 거에요 우리의 모든 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에요 모든 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만나고 한 번에 얘기하고 한 번에 얘기하고 한 번의 콘서트에서 사실은 꿈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보내고 이런 기회를 얻고 우리의 기회를 얻고 그리고 또는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존경할 수 있을까요? 너는 정말 놀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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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많이 busy.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일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용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습을 시작했어요. 진짜... 지지... 음... 음... 우리는 거의 완료되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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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는 거의 완료되면 거의 완료되면 오늘의 콘서트 밤에 오늘의 마지막 공연이 우리 마지막 공연이 Lets feel how it is. Anything together you know we've always done it through section by section At nighttime we are going to roll out the whole. Right now we are still putting the pieces back together And we are still piecing it up bit by bit. I don't know I actually like coming to rehearsals 왜냐면 부모님의 를 잘해왔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유가 더 잘해왔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다가오는데 캡처가 다가오는 거 같아요 캡처가 다가오는 거 같아요 너희들이 다가오는 거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I just want to dance with you To me 같은 느낌 음악을 닫아 버린 걸 늘 막 좋아 내 하이 손끝 단어도 너와 나 하나 되는 걸 느껴 내 위로만 해 I'm just like my mind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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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